전국이 말, 전국이 말 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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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형아, 형아.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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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다운다. 그래 여기 무기였지? 와,ck tots 나 D&A 했던 manga 나니와, DJ 디디디디디디디 아까 있는데 나가는게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아니 뭐, 랩까지 나와야 되나? 아이저 마오리스 어디까지 나가요? 저, 저 앞에 아이저 마오리스 내 랩까지 좀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들어가야 돼 Let's go. Side step부터 들어가야지. 그게 맞잖아. 그거를 여기서. 그게 맞지 않아. 근데 그건 여기 좁지 않아? 괜찮나? 할 수 있나? 해볼까요, 그렇게? 한 번만 더 먹던가 하고. 할 수 있지 않나? 여기가 덕진 거다. 여기 있으면 할 수 있지 않나? 이쪽 뒤에서. 여기 쇼파에 앉는 건 어때요? 여기서 같은 거. Get it, let it roll! Get it, let it roll! . 랩랩 때 이렇게 해서 다 찍어놔서 예전에 남준이가 이쪽으로 가고 윤기랑 곁들로 가면 나아지고 이렇게 좀 오다가 커피 파티 때 모여서 뭐 카메라가 이렇게 하는 거 좀 천천히 나아야? 그게 나을 거 같아 카메라가 지나가다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 네 한번 해보시죠 그게 나을 거 같은데 남준이랑 윤기랑 찢어져서 나오는 게 낫지 동선이 5, 4, 3, 2, 1 5, 4, 3, 2, 1 5, 4, 3, 2 그냥 그렇고 역시 하고 여기서 이제 뭔가 딱 들어가게 될 거 같은데 노는 게 뭔가 이거 그냥 춤추는 거 알 거 같아 응 그러면 이쪽에서 돌아 내가 이쪽에서 돌아 연기랑 이렇게 여기 너무 많잖아 내가 지금 남준형이요 이쪽으로 받아 나도 오른쪽이야 아뇨 끝난 거 같은데? 호비형 그냥 센터에서 아니 호비까지 오른쪽에 있다가 주 kind of 버샤피 센터처럼 밖에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바뀌니까 I want the same so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그 다음에 어제 응 오케이 여기 네요 오케이 일단 스탑 해주자 뒤에 방 이렇게 해주고 원, 둘, 셋, 레츠 고! 레츠 고! 이거 한 번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뒤로 그냥 점프 점프 아까 허병 차가 다 올라가야 돼 그리고 이제 이동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이제 이동으로 돌아가야 돼 2절 벌써 어둠의 인행에 이거 세게 돼요? 너 허벅이 세게 할게 너 허벅이 세게 할게 너 허벅이 세게 할게 다 퍼져 있을 거야 너 허벅이 세게 할게 그리고 이제 형이 세게 할게 너 허벅이 세게 할게 나한테 여쭤나 저 허벅이 세게 할게 내 세상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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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는 다시 돌아올게 우리 또는 다시 돌아올게 우리 또는 다시 돌아올게 오랜만에 돌아올서는 어떻게 이거야? 다 마틴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게 무대를 즐긴 것 같아서 저희도 덩달아 더 무대를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처음으로 방송에서 같이 하는 그런 콜라보 무대라서 더 재밌고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허설은 사실 어제 너무 많이 맞춰봤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또 감이 익히는 식으로 했던 콜트플레이가 크리스가 좀 알아서 해줄까? 버터를 잘 해줘 어 오랜만에 사람들도 있고 그냥 가수들이 좀 앉아있고 아 여기 아 여기 아 지금 축하율이 너무 어려운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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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4.5 뭐 저 이제 또 대사한 걸 처음이라서 어 되게 신납니다 어 whirl 너무 졸리긴 한데 근데 AM에 그 저와 틀리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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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옥타브 높은 것도 쓰는 거네. 한옥타브 높은 것도 하지 마. 어떻게 한옥타브. 빛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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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가 헷갈려. 갑자기 긴장해. 눈 딱 들어오면. 예전에 Make it like 때도 얘랑 하면. 아 뭔가 그냥 혼자 하면 아무 걱정 없거든. 정국아. 나는 오히려 에디임이 많아지. 내 파트 때 좀 많이 해줘. 난 정국을 좋아한다. 이따가 이거. 자. 정국아. 나를 밝혀주는 거. 하나 사랑으로도 넘어주면. 사실 정국아 해도 돼. 영원히 형이 다 외우고 있으니까. 갑자기 틀리고 나오는 거 아니었어? Go Go Go. 재창의 당 overe lust Whitney & functional felicимиAPI Moment에 будете 붜이 기억eting. What a promise? They are here. You all run out of mindset, Not a promise wherever they were past. You ever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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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in't on an hour during the day before. I just won't get down. I ain't on an hour until twice. I ain't any Rock while I'm at night before. 아, 일단 버텀까지 남아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요. 너무 피곤한데 오늘 잠 못 자서. 열심히 정신력으로 잘 버텨내서 오늘 하루 후에 남을 일 없도록 한번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2.. A-B-T-A!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기쁘게 되었습니다. 이 스테이지만 정말 기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게 되었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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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저렴다, 저렴다 땡큐, 땡큐 땡큐, 땡큐 옷 갈아입고 있습니다 땡큐 아니 상반응 형보다 야 나 혼자 계속 아 이거 진짜 그리고 남준이가 갑자기 여기 뒤에서 야 이제 너가 마지막으로 끝내 나는 내가 끝나고 거의 10초 뒤부터 그 앞에 빨리 끝내라고 얘기가 막 싸인 뜨더라고 하나, 둘, 셋 안 오무요? 야, 음 아, 둘, 셋 어, 그래서 이거 살라고요 아, 진짜 I am deeply touched by this whole world I also appreciate your God army behind God army right behind us Thank you We love you Thank you, A-Maze Thank you, ARMY 발음이 좋았다고? 네, 파크예요 어, 저도 팬들이 건너 놀리겠다 무대에서 멋있게 하면 되지 아, 또 아미가 좀 겁나 놀리겠다 이거 어떡하냐 자, 그럼 무대만 하고 집에 가자 아, 진짜 좀 멋있게 나오고 싶었는데 마지막 모습이 끌려고 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무대하는 것보다 멘트가 더 떨려요 진짜로 죽을 것 같아 아, 진짜 심장 폭발할 것 같아요 아, 왜 그러지? 감사합니다 아, 진짜 파크 네.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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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재밌어요. 네. 늙고. 역시 몸이랑 몸이 좀 풀리니까 좀 사는 것 같아요. 네. 가만히 가만히 가도 있고. 포스트 맛보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포스트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끝났다. AMA. 저희 미국에서 대상 받았어요. 미쳤다. 미국 대상. 재밌었어요. 미국 대상. 우리 가수상. 그러니까요. 느낌이 이상하네요, 진짜. 이게 말이 되는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로.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관객분들이. 관객분들이 인사 이후에. 역시 한 2년 동안 이걸 잊고 살았습니다. 한이 풀린다, 한이. 제면되면 해야 돼. 긴장을 너무 해야지 배가 너무. 명치가 너무. 아무튼 오늘 정말 간만에. 큰 경험 했네요. 그러니까요. 4개 부문. 너무 좋은 상도 받고. 정말 큰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다 하고 들으니까 세상에 노력해 보니. 50, 50, 50. 아니 틴트가 너무. 너도 그랬는데. 너도 그랬는데. 믿음이랑 솔직히 자기 힘이 한 50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오늘 하니까 124. 화이팅 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안 힘들어. 응, 안 힘들어. 여러분 갑자기 콘서트가 기관이 되지 않나요? 콘서트 기관이 되지 않나요? 콘서트 기관이 되지 않나요? 콘서트 기관이 되지 않나요?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바로, 바로 오시러 가야죠. 갑시다. 렛츠 고. 콘서트에서 오세요. AMA. 렛츠 고.